안녕하십니까 농무놀이팀입니다. 오늘은 석회유황을 뿌리러 왔습니다. 황의 세균과 그리고 벌레 잡는 데는 이 석회황 좋습니다. 그리고 스미치온은 유리나방이라든지 하늘소 같은 존벌레 같은 나무좀 같은 그런 벌레 잡기에는 이 스미치온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알에서 깨어나거나 또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스미치온 전반적인 것을 치면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석회유황은 세균성 질병 그러니까 이 나무애라든지 전체에 세균성 또 병해충을 잡는 데는 석회가 좋습니다. 모든 농사는 유황을 뿌리는 데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유황부터 시작합니다. 부터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